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실은 포스코케미칼하고 현대로템 또 하나 솔루션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포스코케미칼 위주로 먼저 보겠습니다. 하반기에만 130% 올라왔어요. 그리고 4분기 기준에 62% 올라왔습니다. 이 포스코케미칼을 한동안 계속 넣어드렸죠. 그리고 12월 달에도 계속 집중적으로 설정해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노선에 다 달아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사실상 프리미엄이 높거든요. 2차전지 종목군들이 다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되면 네이버 카카오처럼 그 프리미엄이 꺼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이러한 수익 범위들,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이러한 수익 범위들, 포스코케미칼에서 수십 퍼센트 대의 그 수익 범위들을 가지고 가시고 확정을 지으실 수 있으려면 맨 마지막 자락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철저히 대처해야 돼요. 수급도 일부 꼬인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시장이 지표가 좋은 것처럼 살아나주고 그 살아나주는 그 흐름 속에서 수급이 뒷받침돼서 들어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명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명분은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미국의 친환경 정책에 당연히 전기차, 거기에 2차전지 그 기준이 흐름이 포함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5.79배예요, PBR이. 지금 만 원짜리 종목이라면 5만 7,90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 청산 가치 대비해서, 자산 가치 대비해서 5.79배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실적 부분도 PER이 100배입니다, 100배. 내년에 아무리 실적이 좋아진다 해도 이건 너무 과도하죠. 지금 엘제넬 솔루션이나 포스코 케미칼이나 삼성 SGI의 PER이 상상을 초월하게 높아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품이, 프리미엄이 꺼지기 시작한다면 상상을 초월하게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요, 지금 다소 제한적이에요. 왜? 누적 수급이 만만치 않아요. 다만 이 누적 수급이 지금처럼 꼬여지면 안 되는 거죠. 그나마도 26일 날 수급 개선폭과 함께 4%의 장중강세가 나온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2020년부터 어마어마한 강세를 띈 거예요. 2020년부터 2차 전지가 움직인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쉬어가다가 올해 들어서 하반기에 특히 어마어마하게 움직여줬던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7월 28일입니다. 시가총액이 7,746만 주짜리.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구조일 때, 구조원일 때 7월 28일 날 강보합에서, 보합으로 출발했죠, 보합으로. 갭상승도 아니고 보합으로. 그런데 거기에 GM에 공급한다, 양극제를 얼마나? 13조. 구조짜리인데 13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날 20% 폭등이 나옵니다. 구조짜리가 20%. 물론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 3년 이상의 계약이에요. 그게 시시발점이 돼서, 그 이후에 8월 17일 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폐바터리 관련주. 이건 뭐예요? IRA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중국산 원재료를 쓰지 마라. 그것을 압박을 하다 보니 사실상 정부에서도 크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랬더니 한쪽에서 툭 튀어나온 게 뭐예요? 아니, 그러면 도저히 안 될까? 폐바터리라도 갖다 씁시다.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좀 과도한 좀, 음? 아니, 어찌됐건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또 현대차, 기아까지도 전부 폐바터리, 오케이. 그렇게 되면서 전라남도 도청까지, 폐바터리. 지금은 거의 이해하기 쏙 들어왔죠. 그거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건 폐바터리 관련주 8월 17일 이후에 세비캠, 성희라이테, 코스모화,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케미칼까지도. 근데 실질적인 수혜, IRA 수혜라는 것이 포스코케미칼이라는 이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자원 외교한다고 해서 굉장한 문제거리가 되기도 했었죠. 그 당시에 많은 투자,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 어찌됐건 지금의 기준은요. 그 유통망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유일하다라는. 북미 쪽에서 원재료를 가지고 올 수 있고 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가 포스코그룹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각돼서 폐바터리 관련해서 실질적인 성장성이 또 실질적인 그것에 대한 수혜. 북미에서 원재료를 조달할 수 있으니까 포스코케미칼이.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케미칼의 수급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집중이 된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3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실적이 이것이 어마어마한 실적은 아니에요. 응? 저평가 실적은 아니야. 그런데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라는 거. 거기에 또 한 가지가요. GMA에서 포드까지. 9월 20일 날. 9월 20일 날. 야, 이거 큰일 났어. 우리도 지금 2차전지 필요한데 우리도 좀 공급해주면 안 될까? 9월 20일 날. 응급제 관련해서. 그러나서 내년 상반기에 그 내용이 또 불거질 수 있다. 또 가시화된다라는 전망치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만 130% 올라올 때 메이저가 위로 땡긴 거고. 또 10월, 11일 때라면 60% 이상의 흐름이 나온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윤정도가 마지노선에서 손절범위까지는 설정을 하자. 그리고 거래 터지고 돌리면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끝내줘요 하다 보면. 아니, 네이버, 카카오는 끝내주지 않나? 좋은 업체잖아요. 아니, 진짜로. 그런데 프리미엄이 높으니까 고점되면 60%, 70% 밀리는 거 아닙니까? 노란톡에만 계시면 윤정도가 어제 야간을 교육 다 해드리고. 노란톡에 계시면 연구원분들이. 자, 거래대금 4위입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1위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대로 된 반등 나오고 있으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어제 야간부터 교육했죠? 라고 연구원분들이 차트 올려드려, 수급 올려드려. 종목 검색기에서 발굴되는 흐름. 종목 검색기 안 받으실 거예요? 무료인데. 마지막 이제 5분도 안 남았어요. 딱 10시까지만 열어놓을 테니까 문자 바로 보내시고요. 노란톡 지금 들어오셔야 9시 50분부터 자료 나눠드리고 연구원분들이 교육해드리고. 내 일장 불기둥 종목 뭘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러나서 윤정도는 열심히 뛰어가서 23시부터 동영상 교육. 유튜브에서 그냥 최근 들어서 막 새벽 4시까지도 했잖아. 밤을 새서라도 여러분들께 이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이러한 매집에 대한 규모, 장학형, 하락장학형이지만 이것을 돌릴 수 있겠느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포스코케미칼, 현대로템 이런 종목에서 수익 범위로 잡힐 수 있느냐. 그 내용입니다.